안녕하세요 리얼 V, 빅스 TV 네 오늘은 저희 빅스가 저희 빅스가 4주년 특집으로 펜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홍빈 씨 눈 떴던 거였고요 재환 씨 입꼬리 올라가고 있고요 입꼬리 올라가 네 아무래도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아 또 남겼어! 왜 이렇게 뭐 말은 내가 하면서 너네 찍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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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됐어 우리 모두 엔형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엔형 체험했어 오! 엔형 체험! 오! 신기하다! 내가 그 정도가 아니야 어딜 가도 티가 안 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우투명인간 그림자 코스프레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켭니다 밝은 안녕! 이렇게 찍는 게 더 뽀샤샤하게 나온다 우리 뷰룩이 되기도 뷰룩이 우리 터널만 지나가자 하고 오! 불을 켭니다 사용해 저 앞에 거를 어쨌든 그래요 오늘 가서 두 분 어떤 거 하고 싶은가요? 하대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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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고막의 숙여를 뺄 질! 그나마 야! 그렇게 문 여니까 예쁘게 나온다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원래 자며관ierten 기 celebr 아니 문 열면 나도 예쁘게 나와 문 닫으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block 아아아아아아! 복사! 아아아아아아아아! 복사 사자고! 단어를 해라. 그래서 오늘 두 분은 가면 뭐하고 싶어요? 저는 가면은 이번에는 시체놀이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어디나요? 양평에 있는 펜션으로 가요. 저희 그래서 장도 받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펜션에서는 바비큐 파티죠?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캔시? 좋다고요? 뺄피 파워 샤랄랄라 아 그 우리 형이랑 저랑 네 기억나요? 아 우리 다 같이 했을 때도 있다 맞아요 근데 우리 둘이 좀 중점적으로 했었죠 그 뺄피 파워 샤랄랄라 샤랄랄라? 아 근데 샤랄랄라 아닌데? 초심을 잃었다 아 날씨 좋다 뺄피 파워 이거야 뺄피 파워 뺄피 파워 샤랄랄라 그건가? 아니야 날씨가 매우 좋아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평에 가면은 노래 한 개기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나게 누르면 되는데 밝어 여기 밝어 밝은 네 좀 섞여 말해볼까? 네 펜션에 펜션에 가게 된 픽스 여성 남자는 과연 꼭 눈 하얗게 나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네 아무튼 그래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만 양평에 가면은 저희가 그냥 놀면 돼요 말 그대로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4주년이니까 그쵸 4주년이니까 뭐 캔은 별빛 우리 애기들한테도 또 이렇게 어필도 하면서 재환이는 재환이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맨날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맨날 차에서 그쪽에 앉아서 얘기할 때 제일 귀여운 거 같아요 그때 여기 앉았어요 그러게요 각도가 다른데요 너무하네 기억도 못하네 빅장 안 봤죠? 빅장 안 봤지? 나 봤어 누가 안 보래? 내가 보는 거 너네가 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찍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찍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어쨌든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가 그냥 그런 모습들을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니까 4주년 기념으로 이제 4주년 파티를 빅스끼리 하는 거고 그 모습을 우리 별빛들이 보면서 함께 즐기는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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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나가 또 지나가 맞소 이거? 이게 무슨 와플이야 와플 와플 지나가 터널에서 나오잖아요 우와 경치 예쁘다 이거봐 이렇게 가는 길도 예뻐요 손바닥 자국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요? 아아아아악 멋있어 손바닥 자국이 있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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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창문에 창문 안쪽에 창문 안쪽에 이렇게 좋은 경치들 보면서 가는데 공포영 공포영이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자 추천곡 넣습니다 경치가 좋으니까 근데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맨날 차에서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활동할 때는 저 금강에 사나리 났다 근데 이렇게 눈 뜨고 차에 이렇게 눈 뜨고 가면 이렇게 좋은 경치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강에 사나리 났다 사나리 났다 나 옛날에 창문 가는 길이들 이랬는데 홍빈이도 스탑스탑 케이기도 뭐 할 줄 알았어요 저요? 돼지소리 해봐봐 호잉 애기되지 애기되지 홍빈아 너 진짜 소두다 손가락 하나에 가려지네 와 진짜 소두다 저도 저도 불어 난 안 가려지네 난 코만 가려지네 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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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두둠칫 아 안 하세요? 왜 안 해요 알았어요 시작 두둠칫 두둠칫 홍빈이 나 가위누릴 때 같이 나 가위누릴 때 저러는데 나 가위누릴 때 저러는데 살았다 시금 떴다 살았다 4주년 이제 영상 찍을 수 있어 못 찍을 뻔했다 하마터면 안 해 진짜 심심한 거 차에서 할 것도 없잖아 너네 둘은 내가 찍을 때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우리 둘은 원래 재밌는데 우리 둘은 별로 안 찍는 거 뿐이야 잠깐만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 너 됐어 아니 나 이거 들어가고 싶다 하는데 나중에 좀 밝은데 그쵸?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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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짧다 짧다 소락 돌기 에트야 야 소락 잠깐만 여기 소락 아아 잠깐만 아 여긴 괜찮아 여긴 조금 장만해 어둠 어두운 데서 아픈 병이다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진짜 햄빛 아 안다 아 안다 뱀파이어롬이야 아 둘이 우리 밖에서 다시 뱀파이어롬 아 둘 우리 이제 어둠이 아니라 이제 태양을 우리 뱀파이어야 앗쓰 아 아 아 아 으악 아 아 으악 스낱 Its 아 진짜 아 kau Π이자 진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야 아 yaz 앗! 으아! 잘못 찍었어. 자 오늘 우리 양평에 가서 우리 세 명 그리고 우리 빅스 나머지 세 명 다른 차에 타있죠. 여섯 명이서 즐겁게 놀길 바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그냥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고 옵시다. 네. 네. 마무리! 아 우리 그걸로 하자. 두둠칠수록 끝내자. 그러죠. 하나 둘 셋. 두둠칠. 근데 그게 원래 쌌는 거 아니었어? 나 안 쌌어. 근데 촬영 중에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것도 촬영인데. 아 그래요? 아 부려 부려 부려. 저리가 벌레. 어우 시끄러. 네. 빅스TV 4주년. 안녕하세요 리얼 V 빅스TV. 오랜만인데. 빅스TV 4주년 특집으로 저희가 양평에 왔습니다. 양평 현장. 오늘 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가 이렇게 작정해서 오랜만에 일을 크게 벌였는데요. 네. 촬영을 통해서 뭔가 게임도 하고 등록해지는 시간도 같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4주년을 같이 보낸다는 느낌으로. 무슨 게임이에요 근데? 라비를 지키자. 벌레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게임도 할 건데 일단 저희가 병하고 고프잖아요. 고기를 먹을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데 되게 많은 게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아니 형 오늘 박력 왜 이러실 거야. 과거도 회상하고. 꼭 과거가 아니더라도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뭉친 거니까.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고고! 이미 굽고 있어요. 이 형 오늘 박력 왜 이래. 오우 탱탱. 오 고기 구워진다. 아이고. 고기가 먹기 전에 벌레가 다 먹겠어. 자 여러분. 고기 굽자. 자 여러분. 오늘 가이드로 나온 유재환이라고 하고요. 고기를 구우실 때 주의하실 때 일단 불이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이기 때문에. 손불이 난다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굽기 때문에.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설명하고 있고요. 이 형은 가만히 있습니다. 레오는 요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고기를 굽고 있기 때문에. 레오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바쁘니가 뒤에서 고기를 굽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굽고 있는 레오가 힘들기 때문에. 음我說 nose. 음료수를 한 잔 마시기 때문에 어? 고기 다 구운건가요? 연기가 내 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난 빨리 지금 가야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성균 선배님 컨셉으로 차라리 안 똑같지만 뭘 자꾸 아까부터 형 찍어요 아 뜨거아 저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얘 파워블로거야 대박이야 형 지금 뭐 혼자 드시고 뭐해 뭐해 나 별이 없어 잘 먹었네 벌써 3시간 찍은 표정이야 자 아무것도 안하고 젓가락만 이제 휘젓고 계신 엔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다 차린 건데 가져와서 뭐가 아니야? 네 엔씨 네 여기 밖이야 이렇게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이 신나하는 걸 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게 웃겨요 보고만 계세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보고만 계시고요 네 켄씨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4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펜션을 빌리고 고기도 굽고 맛있는 저녁을 또 먹으려고 맛있는 요리들도 하고 있는데 뭔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 픽스가 불이 없어 새로운 모습들을 또 팬들 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분이 굉장히 너무 좋아요 속이 차가워 원래 이거 속이 차가워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원래 그게 직화구의 좋은 찍고 있는 완전 그리고 정빈씨 정빈 씨! 뒤에 있는 레오 씨랑 같이 구웠는데 상태가 왜 이러죠? 불이 없잖아요 나 불 언제 와? 고기 구워서 먹고 싶은데 앉았지! 앉았지! 고기 언제 구울 거지? 빨간 모자 주고 왔네 오늘도 진지하게 막아날라 저게 웃기게 막아날라 눈물 나기 때문에 난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고기 구우고 계신 빨간 모자 아저씨? 네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기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뭐 예를 들면 고기를 굽고 있는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있는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뒤에 저렇게 같이 구웠는데 고기에 1도 못 구운 홍빈형을 본 기분이라던가 뭐 여러기분 카메라 들고 까붓는 사람에 대한 기분이라던가 고기만 구워야겠다 형 그 때문에 카메라로 맞기 때문에 찍어줘 형 찍어줘 제가 형 죄송한데 제가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을 하는게 아니라 진짜 카메라로 찍어요 보여줘 어떻게 찍은건지 병원 가서 여섯 번을 꾸미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찍네 현상감 있게 잘 찍네 좋아진다 좋아진다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 좋아요 사진이 이렇게 맞아서 동생 우리 켄 우리 라비랑 애니랑 저랑 같이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내가 불언져 불언져 켜기도 카메라 들고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아닙니다 나 진짜 잘 찍었어 저기요 우리 늑대 놀이 할래? 아니 아까부터 뭐하고 계세요? 원래 다 사진 담당 같은게 있어요 내가 놀러오면 아 사진 담당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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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요? 네 SNS도 올리고 소장도 하려구요 언제 오지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그 되게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놀러 나와서 멤버들이랑 즐기면서 뭔가 여러분들과 같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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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켄 형이 지금 너무 재밌어서 자 여기 찍고 있어봐요 재밌는 거 생각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그거 하려고 눈에서 눈물 나오기 때문에 됐다 다 했어요? 소감 다 이겼어요? 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무슨 슬픈 일 있으세요? 고기 닿은 점심 가져올게요 불가인별했어 아 명기가 이렇게 나오고 네 고기와 함께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에 멤버들과 함께 놀러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전에 고기처럼 멤버들과 함께 놀러온 소감이요 아니 우리가 인연 뭐라고 뭐라고? 고기는 우리 멤버죠 그래서 기분이 여전지 죄송한데 굽는 중에 바쁘신 건 아는데 뽕민 씨만 하면 끝이거든요 정말 내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형 기분 말했어야 그랬더니 말했다고 하니까 간다 나 기분 말했어요 그랬어요? 이제 고기는 이제 고기는 찌개가 왔거든요 어디요? 자 찌개랑 같이 고기 이제 찌개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뭐지? 뭐하세요? 왜요? 찌개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왜요? 이거 붙어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본드라도 붙어있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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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tight 과연 왜 마십시다 고기 당하다 이렇게 보고 아예 고기 당말로 이게 바로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데 맛있어 보여 가만히 있고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찍지 마세요 아! 아!!! 너 또 머릿속에 floating 주관을 꿰매고 와야되기 때문에 우와 어? 장난아니야 완전 맛있어보여 벌써 드시고들 계시네? 벌써니? 보면 버리니? 너무 맛있게들 드시네 와 잘 굽네 내 고향이고 고기 하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상당히 지금 어 켄씨 네 상당히 이제 본인이 지금 본인 것도 안 드시고 지금 고기 굽는 레오 형을 싸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추에다가 고기를 하나 싸서 이건 뭐예요 근데? 네? 아 이거 얘냥이 아 얘냥이? 얘냥이 먹은 거기 때문에 진짜로 자 그건 아니고 진짜로 나는 이거 줘 전 이 고기 줘요 네 그러면 그거 드릴게요 제가 줄게 혁아 펜션 불렀니? 자 고기 다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으아악 야 이거 신고 들어오겠다 끝까지 먹어 뭐하세요? 아 왜 왜 삼각 구도로 찍어요? 왜요?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 펜션 진행받으세요 오케이 자 우리 멤버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부터 때문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 쓰기 때문에 이제는 때문에를 좀 그만 쓸게요 자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우리 멤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굉장히 불러요 아까 나 드셨잖아요 애니 형이랑 그만하자 네 이렇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데 저는 한 가지 어 어 좀 궁금한게 있는데 멤버들이 지금까지 이제 4년동안 어 멤버들에게 하고싶었던 얘기 늘 돌아가면서 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옆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캔 형님 열심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혁이가 이제 홍빈이한테 뭐 아 4년동안 뭐 항상 잘생겨줘서 고마워 계속 잘생겨줘서 고마워 뭐 이런거 있잖아요 아 하면 되나요? 네 그렇다고 대충하면은 어?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홍빈이 형에게 4년동안 제가 이렇게 형들과의 상대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줘서 고맙네요 아 전문 서포터 서포터 제대로 했지 조력자죠 조력자 전문 서포터 왜 사실 형과 라비형이 없었으면은 저희 동생 라인이 이렇게 지금 그 내 덕은 없다고 생각하냐? 저 형이 형이 중간 입장으로써? 약해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쏟아 흐흐흐 홍빈이가 려우형한테 어 보통 먹고 말라는데 진짜 다 먹으면서 4년동안 그래서 특이한거 4년동안 물건 별로 안 부시고 어 이게 하나만 주면 돼 고기도 잘 구워주고 응 그치 그치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도 잘해주고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 일단 먹어야지 형이 부신 물건은 그 보답으로 내가 고칠게 덕분에 사옥 옮겼잖아 그치? 건물 건물 기둥 하나 발로 부셔가지고 그 위뜰위뜰 해가지고 옮긴 거 아니야 아이고 건물이 무너졌단 소리가 있어 4년 동안 애니 형이 나한테 못 오게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형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덜 오는 거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 같아 난 중국 갔을 때 중국 갔을 때 맨날 나랑 같은 차 타서 엄청 짜증 났어 소름 소름 근데 자기가 맨날 왔어 내가 사고 있어 탔는데 있고 내가 타이슨으로 와 운명이나 둘이 적어버려야 돼 그런만 하지 마 그러게 와이다 내가 그 차 탈 때 뒤에서 갔거든? 헤르가 운명과 파멸을 신중했다 진짜 다 피해가더라 다 부셔버린다 그니까 너네 근데 왜 이렇게 피해가? 나 어제 하나 봤어 뭐? 중국에서 내가 느끼거든 애니 형이 형을 인근 계속 진짜 피해 애니 형이 얘는 많이 혼나거든 그렇게 차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그래서 백발 됐다네 용담이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왔는데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니 형이 레온이 이제 애니 형한테 하고 싶은 말 귀여워 자기가 제일 많이 혼났거든 그만 좀 말해 몇 번만 하는 거야 지금 뭐 열 번 백 번만 할 거야 그걸 일본에서 킹세이 안무 틀러가 엄청 났잖아 가 가 여호 형이 편집 세 년 동안 애들이 이런 데 가기 싫게 해줘서 나한테 와서 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겠다 약해졌지만 내 참을성이 강해져서 이제 내 멘탈이 굉장히 지구르기 생겼군 인내를 그려줬네 지구르기 싫어 지구르기 싫어 지구르기 싫어 야 애니 형이 그래서 아 애니 형이 눈 때려서 고막이 아파요 이랬어 눈 각막인데 나 그거 얘기한 거야 뭐해 에이 에이 눈을 그려도 아 고막이 아파요 이러고 있어 아 왜 그러면 난 귀랑 다른데 다 말하라고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고막만 말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모르다가 이제 말한 거지 자 이제 애니 형이 저한테 안 해주고 싶어 자 이제 애니 고마운 거라 그랬다 분명히 그래 고마운 거 하면 싹 하고 미안한 거 하면 싹 하자 그래 고마운 거 하고 미안한 거 하고 자 이제 애니 형한테 혼나기가 진짜 많이 혼났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고 그래 안 나간 게 어디야 그쵸 소송 안 건 게 어디야 그리고 소송 걸지 않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항상 응 항상 그것도 바로바로 수고만 그것도 바로바로 수정해줘 이때요 오케이 저게 말하고 있잖아 아 예 해 켄이 형 계약서에 멤버를 소송하지 아니한다라고 써있어 그게 아니라 고맙다고 안 해라 그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고맙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고마운 거는 또 요즘 노래를 너무 잘해줘서 고맙지 또 또 헬까르지에 이때나고 우승자 우승자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중국 갔는데 켄이랑 레오랑 둘이서 소리 지르는데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럽던지 소리 지른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소리 지렸거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리고 막 짜증스러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방송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맞아 너무 고마워요 그럼 레오 형한테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오랑 캔이라고 했어요 캔형한테만 하시라고요 니가 레오한테도 해야되는거 아닌가 근데 이게 방금 이쪽이에요 이게 아재들이라서 룰을 잘 몰라 그러면은 어쨌든 캔형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음료수 있어요? 너 사람 내가 만들었어 너 내가 사람 만들었어 너 사람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내가 행동가짐을 얼마나 잘했으면 뭐야 때리려고 행동거지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마음가짐이랑 같은거 같은데 마음가짐 행동거지 얼마나 잘했으면 내가 음료수 어딨어? 하면은 다 음료수 주려고 하고 그 말 하나 하려고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내꺼야 빨리 하라며 자 아무튼 내꺼야 캔형 라비 우리 라비 형이 되게 되게 자랑스러운 동생 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엄청 멋있고 자랑스러운 동생이어서 너무 고맙다 춤 잘 추고 랩도 잘하고 더 멋있어지고 살도 빼고 기형짱이야 비주얼 멤버 비주얼 멤버야 내가 생각하는 기형짱 다행인건 몸만 커진게 아니라 마음도 머리도 커진거 같아서 머리가 커졌다고? 어쩐지 요즘 무겁더라 생각하는건 좀 커진거 같아서 뭔가 계속 뭔가에 대해서 진보적인 고민을 하고 뭔가 음악이나 이런 기본적인거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여서 기특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상한 형들 자꾸 제압해줘서 저로선 또 고맙고 함께 이뤄낸거죠 뭐 그거는 참 오랜시간 저를 업적이지 업적 대업 우리 업적이 대업이세요 참 오랜시간 저를 아침에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 방 빌려줘서 고맙다고 아냐? 네 제가 세대로 살고 해주셔서 고맙고 방같이 쓰게 해주셔서 인지니어 해주셔서 고맙고 저녁한테 미안한거 없는데 나 아 형 너무해 나 홈빈이한테 미안한거 있어 뭐야 뭔데 아 있지 옛날에 내가 인형이 1년전쯤에 내 생일? 우리한테 우리한테 수분크림을 막 선물해줬었어 수분크림? 수분크림 수분크림 나랑 홍빈이가 화장품을 잘 안쓰던 그때 나는 화장품을 제대로 안썼는데 들어? 어 어쨌든 애니형이 줬는데 내가 내걸 다 쓰고 홍빈이걸 엄청 썼거든 어 맞아 야 근데 홍빈이가 예전에 아니 이상한데 누가 내걸 쓰는거냐 내가 진짜 세달 썼다 라비가 쓰는 양이 라비가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푸거든 라비가 세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닥에 바른단 말이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한줄씩 푸는데 세줄씩 푸는 사람 손가락에 흔적이 있어 영빈이가 영빈이가 누가 내걸 쓰는거 누가 내걸 쓰나봐 왜 이렇게 빨리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모른척했어 계속 써야될거 같아서 더 웃긴거는 내가 여섯명한테 다 줬다 근데 너네 둘 말고 네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어 그거 쓸걸 어 너네거였어 그거 쓸거면 별로 안입한거 너 기억도 안나지 족색깔 하나가 안 들었어요 써 아니 내 아내가 한개 써 엄마 죽자 아내 왜 미안해 이거 쟤도 줬는데 안 들고 가고 지금 미안해 지금 미안해 지금 미안해 나 있어 홍빈이 형한테 나 홍빈이 형한테 나 홍빈이 형한테 미치고 사는 분 나 뭐 잘못했나봐 나 뭐 잘못했나봐 홍빈이 형 몇놈이 쟤는게 있죠 야 어딨냐 너가 꺼지 어딨냐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나 내꺼 새거거든 이거 내가 옛날에 샵에서 빌렸었잖아 빌렸었다래요 그리고 없어졌어 왜 내꺼는 남아있어 근데 홍빈이 형이 나 보고 그래서 이 형이 내 충전기를 빌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빌려줬어 애가 물욕이 없어 근데 맨날 내 충전기를 쓰면서 본인이 내꺼 어딨냐 내꺼 어딨냐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홍빈이 물욕이 없어 없어지면 그냥 냅둬 홍빈이 물욕이 없어 없어지면 없는거지 사야지 뭐 다르면 다른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또 미안한거 있는사람 N형 이제 멤버들한테 혹시 나? 솔직히 미안한거 혼내고보니 혼낼게 아니었다 혼내고보니 혼낼게 아니었다 겁나 혼냈는데 예를 들면 켄이 형을 엄청 미친듯이 혼냈는데 울거 같았는데 알고보니 근데 얘는 혼낼만 했어 늘 아니야 나 몇개 있었어 나는 재환이 로우는 땐 무조건 3번 참고 혼내 아니야 아니야 뭐야 그럼 몇개야 너한테 진짜로 그래서 난 재환이 로우는 땐 무조건 3번 참아 3번 참고 혼내는데 제일 많이 혼났어 맞아 형 진짜 큰일났겠다 맨날 화낼 때마다 터졌으면 귀여워 나가던지 해야지 아 근데 느끼지 형 참을 때 너도 느끼지 않아? 넌 못느껴? 진짜 이게 큰일났다 어디갔냐 너 또 미안한거 있습니까? 나? 혼낼게 아닌데 혼낸 적 있나? 나 그냥 미안한거 이거 뭐 듣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거 왜 혼낸는지 모르겠다 하는거 없어? 어 이거 재밌다 기억이 안나나 이거 왜 혼낸는지 모르겠다 오늘 혼낸지 모르겠다 오늘 혼낸지 모르겠다 오늘 혼낸지 모르겠다 오늘 혼낸지 모르겠다 이건 왜 혼낸지 모르겠다 근데 생각이 없어서 얘가 근데 까먹어 그래서 똑같은걸로 혼낸 걔는 근데 뭐 어쩔거야 뭐 괜찮아 형 근데 또 혼나고 또 그러면 되신거 어 혼나고 아 죄송해요 형 진짜 죄송해요 맞아맞아 이렇게 죄송해요 한 다음에 딱 지나고 나면 또 하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어 뭐야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거 같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영화만 켜지는거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싸 이거 챙겼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싸 그래도 이거 이득받다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질러 놓고 하드폰을 한 다음에 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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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되니까 이득을 맞다듬어야지 아 엄청난데? 똑똑한 사람이 있네 스킬이 있네 이때까지 그런거였어? 그쵸 똑똑하다 똑똑하다 생각보다 엄청난데? 우리가 너무 K형을 태양보다 얕잡아봤어 아 너무 압봤어 사람들이 다 어이구 전동킥보드 있잖아 어 앞 앞 앞 아 전동킥보드 고장났지 어 펭펭 스킬이 아 그 defensive 아 becomes 안전 slack 던 zij 발릴 때 저녁에다 그러면 불이 켜지는 거 같아요 어 겁서 이게 왜 없어졌나이 ler 타고 갔는데 이게 사고 갔는데 이게 앞에 뭔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또 제가 MC잖아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넵 저희가 4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다같이 한 번에 말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한 번에 그래서 3가지 뽑는거죠 데뷔 빼고 하나 둘 셋 첫 1위 별 나 1위 나도 1위 1위 3명 별 하나 별 하나 나 첫 콘서트 나 첫 콘서트 오 비슷비슷하네 어 3개가 나왔다 야 3개 나왔네 됐다 둘 둘 둘 해가지고 3개 나왔네 짰지? 짰지? 안 짰지? 우리 셋이 일단 첫 1위를 말했죠 그리고 첫 번째 콘서트 핵사인 말하는 거 같고 별 하나 창단식 네 창단식 기억이 많이 남는데 12월 6일인가? 12월 6일이죠 조준형으로 첫 1위를 내가 앞머리를 가리고 있어서 1위를 잘 잘 했잖아 저는 그때 시력이 안 좋아서 형이랑 보면 알nak 몰랐어요 1위를 1위를 맞나? 어 맞어 12월 6일 나 그때 시력이 좋았는데 이거 콘서트가 먼저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저주인형 소케이스 끝나고 1위를 했잖아 저주인형 활동 시작하고 그 전에 우리 투어 초반에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최근에 올림픽 콜에서 했어 처음 우리 첫 콘서트가 올림픽 콜에서 체조 경기장에서 아니 이제 콘서트는 올해에서 했고 체조 경기장에서 그걸 했잖아 별 하나 쇼케이스 한거야 별 하나가 아니라 저주인형 없었을걸? 저주인형 후에 했어 우리 콘서트를 쇼케이스가 먼저고 그 다음 첫 콘서트 그 다음 두 번째 콘서트 왜냐면 쇼케이스 때 나 넘어졌거든 난 개인 무대가 돼 이렇게 차례로 기억이 나거든 그래 더쇼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나 그게 기억나 어쨌든 첫이 첫이 데뷔한지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나 그랬던 쯤인 것 같은데 지금도 1위 후보에 오려거나 하면 당연히 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그때 간절함은 되게 잊을 수 없어 하루 종일 엄청 긴장했지 않아요 무대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했어요 생방송이었고 저희가 마지막 엔딩 무대를 처음으로 하는 순간이었는데 무대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 하고 나서 벌떨떨한 상태로 계속 있었어 맞아요 근데 후보였을 때 엄청 긴장했어 후보였을 때 그리고 첫 1위 후보였는데 첫 엔딩 무대였어가지고 되게 특별했던 날이었어 난 그때 하루가 1위 후보라서 거기 덜덜 떨면서 서있는 것 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 엔딩이었어? 엔딩이었어? 생방송 어 진짜? 그랬던 것 같아 끝나자마자 그대로 바로 수상자 발표하는 그 자리에 썼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지 그쵸 그때 진짜 잊을 수가 없다 맞아 그러니까 빅스가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1위 첫 1위 하나 더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콘서트? 첫 콘서트 저희 빅스의 첫 콘서트인 흑사인이었나 그때가? 근데 다 뭐가 제일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따르륵 떠오르는 거라 세게 뽑기가 어렵긴 한데 제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콘서트? 콘서트! 저희 첫 번째 콘서트 흑사인 흑사인을 홀에서 했죠? 올림픽 홀에서 처음으로 했었는데 좋았지 그때 팬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었고 저희도 뭔가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되게 가까워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가까워서 좋았어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라 그랬나? 그리고 이제 환호를 질러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질러주는 거 같아요 네 어우 그때 엄청 소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첫 콘서트 치고 굉장히 우리들끼리 멘트 호흡이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게 잘 한 거 같고 그리고 본 사람들도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가 많아서 뭔가 기분 좋게 모든 공연을 끝낸 거 같은 그때가 우리 유닛 무대였지 네 그때 독식했나? 그때 손 가죽 다 벗겨지고 메모리, 독식, 차가워 차가워 그때 손 가죽 벗겨질 때까지 밧줄을 집었었지 사실 이게 데뷔하기 전에 보통 연습생들이나 가수 지방생들의 꿈이 1위나 콘서트잖아요 맞아요 1위나 콘서트인데 이제 이걸 어쨌든 그 잃었다는 그 생각에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입성했다는 생각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 가자 저 약간 되게 공통적인 건 아닌데 뜬금없는데 뜬금없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볼티모어 때가 되게 인상이 컸어요 아 나도 근데 그때 기억나 첫 해외, 저희가 첫 해외를 미국으로 갔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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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도시 저 항상 약간 해외에 대한 그런 약간 로망이나 꿈이 있었는데 저희 빅스로 딱 데뷔해서 첫 해외 일정을 볼티모어라는 되게 좋은 도시에서 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이 컸어요 저녁에 사실 나갔어요 맞아요 아 근데 그거 진짜 근데 나도 그거 기억나 되게 왜냐면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는 게 나 처음이었어가지고 뭐지? 오랜 시간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었어서 너무 힘들었어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아 그래? 그거를 그거 때문에 뭐시냐 비... 그... 여권 처음 만들고 비행기 처음 타보고 그리고 되게 날씨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날씨도 엄청 좋았어 한국 도시 그리고 되게... 되게 뭐지? 되게 귀여운 그 모습에 되게 우리 막 좋다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 맛있는 거 먹겠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근데 쫙쫙쟙은 음식들이 스테이크로 안 먹고 스테이크로 안 먹고 스테이크 하나 시켰는데 막 묶다만하게 나오고 있잖아 다 못 먹고 나도 기억나 볼티모어 나도 엄청 기억나 아까 켄이 말한 별 하나 찬 단식 온전히 우리들의 편이 생긴 공식? 날이죠 저는 그걸 왜 얘기했냐면 그... 항상 얘기했듯이 별 빛이 없었으면 저 빛이 없었거든요 그대 얘기에 대해 말하지않고 항상 말했습니다 항상 장난스럽게 말하면 맞아 혁이도 약간 뭐 해외 팬분들도 그렇고 해외 팬분들한테도 뭐요 혁이가 저번에 막 그랬었는데 별빛이 없으면 별빛이 있기에 저희 빅스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막 그때도 뜨는 감정들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어쨌든 가수가 되기 전에 꿈꿨던 거에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 그렇게 우린 일어나고 있는 것 되게 맞아 차근차근 동양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정말 우리는 계단 올라가듯이 정말 힘겹게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딱 했을 때 방송국에서 팬들 못 들어올 정도로 약간 우리가 안 돼가지고 약간 이름이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한 칸 올라가서 팬들을 조금 더 데려올 수 있다는 거에서 기뻐고 1위에서 그래도 이름이 알려지고 또 나중에 어픽스 팬들 이러면 좋은 이미지가 생겨서 또 기쁘고 약간 이런 계단식으로 뭔가 어픽스 콘서트 재밌다라는 것도 생기고 뭔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난 것 같아서 약간 재밌기도 하고 뭔가 갑자기 얻은 게 아니라서 더 값지기도 하고 나 나한테 그 사진 있거든 우리 슈퍼웨어 때 팬미팅 그 사진 있어 그리고 이제 음방 때 슈퍼웨어 때 팬미팅 때 우리 팬들 락별바이트 때 우리 팬들 다준드 팬들한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되게 기분 되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내줄게 밥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을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1위 한 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콘서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식 저희 별 하나 창단식을 하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무대도 멋지게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그리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 드려야 되니까 항상 기대해 주시고 저희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오 개념 4주년 기념 최고 이벤트 네 그래요? 잘했어요 나 아무튼 나는 잘했다고 하진 않는 느낌 잘했어요? 그 진짜 평범한 건데 형 아무튼 잘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아무튼 오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가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두 멤버들 네 네 지금까지 TBRXTV 안녕 벌레들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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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